아예 좋은템 아예 안주지? 쟤중에 전설이 있냐? 기상나간 브라더후드 오보 스티입 비행선을 조사하십쇼 어어어 계속 헷갈려 어 명장면이야 저게? 제 자체도 되게 빡센데 제 템이 진짜 안좋아 죽여보면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두마리나 잡았는데 리얼 총알빡 총알만 엄청 잃었어요 아이고 아 뭔데 뭐가 명장면인데 그러게 말이여 너무 늦었어 아까 하겐 요새 무기구 아메호등은 쓸데없는 거냐고요? 그러게 다시 거기 돌아가야되나 무기구가 어디있는지 모르겠는데 다 찾아봐도 없던데 아는거 없어요? 다시 가면 없어? 그.. 그.. 그런.. 그런걸 좀 말해줘 어 어.. 사회차라며 겜크렴 어.. 나는 진짜 0에 차기 때문에 그냥 뭐 말이 1에 차지 사실상 폴아웃 자체를 처음 해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우 무슨 그게 스포입니까 어.. 야 키를 얻었는데 야 활용을 못했는데 그건 아니지 어.. 야 지금 바로 한번 가봐야겠다 다시 바로 가봐야겠다 바로 가봐야겠다 없어졌을 리는 없을거야 아 아 그는 권한이 있었어요 야 그거 가면 좀 알려줘봐 그는 지옥에 있어 이 위치에 있는 Recommended 어디에 ним 니가 임마 어? 니..olla.. 니..너.. 저기.. 아들 잡혀 오 니..어.. 난ām 호랑은 나를 써봐 아니, 장관 그런건 다 필요없어. 지금 무기고 터는게 지금 중요해. 거기 어떤 템이 있을지 알고. 아마리 박살하면 죽은 내가 기억 속에 있어. 아마리 박살하면 죽은 내가 기억 속에 있어. 아마리 박살하면 죽은 내가 기억 속에 있어. 우와, 이런게 돼? 그게 돼? 켈로그 내 조직을 다시 찾으러 가야 돼? 야, 다시 거기 가야 되겠는데? 원래 거길 다시 가는게 미션이 되네, 이게. 와, 폴아웃 개재밌네. 와, 스토리 봐. 어, 뭐야, 이미 내가 갖고 갔어? 사실, 난 이미 뭔가가 있어. 켈로그가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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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거 찢아트 하다 아니면ета 이 crazy brain train을 운전해 가야 hart을け, 넌, 그... 이건 닉이야 내가 봤을 땐 파이퍼는 파이퍼 한번 데려가 여자랑 아 그래 여자 한번 잠깐만 잠깐만 야 파이퍼랑 같이 가면 닉 있잖아 내가 템 못 돌려받는 거 아니지 이쁜거 잘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게 방송 멘트야 뭐야 그게 다 날아가는 거 아니지 오케이 도구민 이동시키기? 됐어 이딴 거 말해 아 형 말이 이상하잖아 이쁜거 잘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니 템 다 내놔 임마 어? 그로미 나간 거 아니냐 설마 무거워서 못 달리는데 무거워서 못 달리는데 파이퍼한테 다 줘야 되기 생겼네 처음부터 다 줘야 되기 생겼네 지금 어 기타 잡동사님 와 엄청나게 많이 모았네 어 내가 아까 그 다시 가면은 그거 먹을 수 있어? 이 방이네 야 이 방이지? 아 여기네 자 유튜브분들 제가 스킵을 좀 했습니다 가는 과정이 조금 힘들어서요 어 바로 이 방이었구요 여기가 이제 무기 고가 되겠습니다 이 요새 이름이 하겐요새의 무기고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으흠 어 구경탄 전쟁전 화폐 수류탄 우와 뭔 놈에야 미사일이 12개나 있네 이건 뭐 IPG로 쏘는 건가 지뢰도 있구요 산탕총 탄안도 있고 은재 펜던트 파이프 소총 파이프 권총 이거는 별로네요 오른쪽 철창방이 있어요 여기? 아 여기야?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제 잠시만 있어줄래 파이퍼야? 너가 갖고 있는거 같거든 지금? 아 그게 아니다 이거 컴퓨터로 여는거다 이거 컴퓨터로 여는거야 그치? 저기가 저건데 어 느낌 왔어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 감이 오는 감이 왔어 지금 근처에 컴퓨터를 찾아야되는데 아 이거다 야 이 미친 아이씨 숙련자라니 와 여기서 이러면 안되지 아 이거 어떻게 아나 이걸 아하하 이럴수가 이중 이중이야? 하하 결국 그럼 숙련자를 달성하고 와야되겠는데 이럴수가 하하 아 여기가 그건데 내가 생각한 곳은 켈로그 쪽 무기고라고?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아닙니까 아예? 켈로그 쪽에 무기고가 있어? 그래? 그거 참 희소식이구만 가보자 여러분들 아직 긴장을 놓지 마십시오 아직 아직 무기고를 찾은게 아니랍니다 어 시킬로그 주기 때문에 이게 더 재밌네 졸라 피곤합니다 어 여기 아닌데 아 여기야 지휘센터 그래그래그래그래 여기야 여길 이렇게 갖고 어 바로 여기거든 켈로그 잡은 곳 여깁니다 여기야 여기 어 이거는 아니야 아 설마 이쪽인가? 이쪽 지하인가? 느낌이 왠지 여기 같아 레이저 포탑 있던 곳?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여기 있는 것들 다 부숬을건데 아 여기 복도야? 이쪽이야? 나이스네 여기 복도 끝? 오케이 오케이 게임클레이더 좋구요 아 아 여기구나 하겐요제 무기고 비밀번호 찾았습니다 좋았어 아 결국 찾아냈다 이거지 열어라 참깨 아 좋았어요 어 한번 봅시다 됐어 좋았어 일단 기모찌합니다 자 일단 스팀팩 두개 좋구요 어우 매우 좋습니다 상황 어 스크류 드라이버 강력테이프 금도금 라이터 좋아요 라드엑스 좋아요 어 좋아요 머리핀 어 머리핀 열하는게 나쁘지 않아요 몽키스패너는 니나가죠 둥근 머리에머도 니나가죠 스팀팩 라드 정제된 물 좋습니다 아 그래도 가져갑시다 어 넌 무거서 역시나 못달립니다 파이퍼야 파이퍼 기모찌 아 저거 아 저 내가 열면 여기 따라올거에요 어 여길 열어야지 오 오 오 좋아좋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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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로챠 고로챠 좋았어 그래 여기가 갑일거라고 어 탄창 7개 아 총있구요 우와 연사 레인저 레이저 권총? 야 이거 뭐야 펜맥? 우와 야 이거 뭐죠? 소형핵? 잠깐만 이거 한번 보자 엄청난걸 얻었어 펜맥? 데미지 468? 에? 우와 이거 핵발사기야? 와 지리구요 와 이거 바로 즐겨찾기 각이야 어 바로 들어 한번 봅시다 들어봐 우와 씨 이거 뭐야 와 차마 써볼 수 없다 아 이게 팀키되군요 어 왔다 왔다 아 내가 딱 총두니까 오네 어 지금 줘야될게 많아 지금 잡동사니 이거 다 가져라 너무 무겁다 내가 야 이거 줘도 문제다 지금 너무 무거워 지금 내가 어 너무 무겁습니다 켈로그야 권총 파이프 리볼버 소총 지금 너무 무겁기 때문에 쓰읍 아 이게 무게가 30이나 나간단 말이야 일단 어 어 일단 펜맥은 줘야겠다 펜맥 주고 일단 좀 정리를 좀 하고 템을 어 일단 오늘은 수동식 파이프 권총 수동식 파이프 권총 일단은 일단 무게를 좀 비워 파워 암어 부품 그거 무게 얼마 안해 그거 이거 이게 무게가 없어요 이거 그쵸? 그쵸? 야 이것만으로도 크다 하 또 어마어마한 거를 또 어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셨었네 좀 닫아봐 이거 이거 라이트 없냐 이거 라이트 게임 아 됐어 다 뒤진거 같애 어 그래그래 싹 뒤졌어 권총 이건 필요없는거니까 오케이야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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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 여기까지 오늘은 하면 되겠네요 지도로 일단 마을로 들어갑시다 뭐야 이 지역에선 빠른 이동 못해? 나가야되는구나 가자 음 이거는 제가 시청자분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여기서 영상 끊고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